안녕하세요. 잔쌤입니다. 자, 우리 어퍼 포인트 바로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대미 밑줄일 때는 이거 대미야? 그렇죠? 이씨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단수명사 받아, 복수명사 받아 라고 하는 대명사 문제인데요. 자, 대미 밑줄이니까 S가 붙은 복수명사를 찾으러 앞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쭉 갔더니 여기서 복수명사가 어디로 가냐면 더 위로 위로 올라가서 도로시랑 그리고 그녀의 친구 3명을 가리키더라고요. 해석해보시면은요. 자, 그들은 둘 쏙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아까 도로시랑 그녀의 3명의 친구들인데 자, 왜냐면 그 친구들이랑 도로시가 예상하기를 또 위저드라고 하는 마법사가 자, give them 그들에게 자, what they are missing?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걸 주고 있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더라 라는 표현으로 자, 여기서 them은 쭉쭉쭉 앞으로 가서 이 데이 그리고 이 데이 그리고 앞에서 도로시와 그녀의 3프렌즈가 맞습니다. 쌤, 그러면 여기는요. 혹시 댐셀브즈는 안 될까요? 왜냐면 제가 배웠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이 주어랑 일치를 하면요. 댐셀브즈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요. 이 댐을 준다. 그러니까 give them 그들에게 주는 그 대상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위저드입니다. 그래서 이 위저드가 그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댐의 주어는 이제 위저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저드가 그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위저드랑 댐은 지금 이게 수로만 봐서도 위저드는 이제 하나잖아요. he 이렇게 잡았다 치면 he가 그에게 그것들을 준다라고 해서 지금 서로 일치하는 자리 아니에요. 주어랑 목적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댐 맞고요. 자, 1번 넘기시고 2번 갑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to, 동사, 원형의 쓰임이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데 보통 to, 부정사가 정답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자, to, 부정사, 주어, 동사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자, 위저드가 주어, 무슨 max에 여기가 목적어고요. 자, 이 make가 사육동사라서 목적교 보호자리 aware이 나왔어요. 원형 나왔습니다. 자, 마법사가 그들로 해여금 데디아를 깨닫게 했어요. 자, 그들이,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had the power, 힘을 가졌다. 자, 근데 어떤 힘이죠? 그들의 wishes, 소망을 fulfill, 충족할 힘이라고 해서 이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to, 부정사는요. 주어, 동사 잘 찾으셔가지고 해석이 매끄럽게 된다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버리시고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being이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 쌤, 여기 전지사니까 D, I, N, G, O 하고 넘기신 분들 다 틀리셨을 거예요. 자, 항상 동사처럼 생긴 애들을 주어, 동사 먼저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 컴마, D, N, D니까 자, 이 뒤에서부터 문장 우리 연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문장, 컴마, N, D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모션, 어떤 감정이냐면 자, 더, 팀맨 드리스 오프 이 팀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철, 그 남자 도로시에서 이제 나오는 그 양동이 있는 그 양철 남자라고 하네요. 자, 그냥 팀맨이 꿈꾸는 그런 감정이 자, are, attribute, 여기가 이제 자질, 뭐 특성이더라 they already possess,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질이더라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모션이 주어 그리고 지금 동사가 뭐가 빠진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emotions가 복수니까 being을 이제 R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런 양철맨이 꿈꾸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은 이미 갖고 있는 자질이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ibute가 명사로 자질이었어요.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신 친구 있었을 것 같아요. 3번 정답이고요. 자, 이제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in 위치가 밑줄입니다. 자, 요 해에 올해 수능에서 정답 자리였지요. 자, 이 in 위치는 뒤에가 완문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완문이 잘 왔는지 혹은 문장이 하나가 불안하게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갔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들은 주어 are relating to others.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relating to 연간을 시켰다 라고 해서 완문 나왔죠? 뭐 하나 빠진 거 없죠? 어, 그러니까 4번 맞아요. 자, 이제 5번으로 가셔서 5번은 motivated 라는 표현 나오고 자, 여기서도 이제 동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주어 동사 먼저 읽어 가볼게요. 자, 결국에 didn't they 라고 해서 여기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 demonstrate that those qualities 자, 이런 자질들을 demonstrate, 증명하지 않았니? on the journey 바로 여행 중에 자, 5주로 가는 여행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컴마 journey 하면요. 여기 journey로 끝나고 컴마 journey로 가니까 동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행은 무슨 여행? motivated by a little more than our expectation. 바로 기대에 지나지 않은 자, 그런 거에 의해서 동기유발된 그런 여행이라고 해서 자, 여기 있는 pp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journey 명사를 꾸민 형태죠. 그러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되어진 여행이라고 소동으로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자, 5번은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